여러분은 마칭밴드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도 웅장하고 경쾌한 음악을 연주하며 흔진하는 군악대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세계 각 나라에는 크고 작은 그리고 개성이 넘치는 다양한 마칭밴드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군악대가 아닌 한국과 미국, 일본을 대표하는 학생 마칭밴드의 공연 모습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미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마칭밴드의 공연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마칭배드의 공연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마칭배드의 공연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학생 마칭밴드에는 바로 영광고등학교 마칭밴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영광고등학교 관악예술과 소속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로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도 초청을 받아서 참가했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갖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칭밴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들의 자세한 공연 모습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3, 4 1, 2, 3, 5 1, 2, 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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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